여러분 저는 평소에 보컬 연습을 할 때 보컬실보다는 노래를 하면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콘솔이랑 여기 있는 마이크가 저의 추억입니다 항상 이 마이크로 노래하면서 많이 했는데 이 마이크가 많이 연습하면서 떨어뜨리고 이래서 좀 약간 이렇게 꾸겨졌다 그래야 되나? 그러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많이 연습도 되고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하면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